제이오 첫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겼다. 넌센스 하면 우리 진이 형이 또. 타이거. 군닭. 19만. 정답. 시들때. 시드니. 배드민턴. 소설가.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희나의 성공에 이리온 이리온? 백가방 메고와? 경찰차도 다 핑팽. 아미 여러분. 1360 244. 하투리 퀴즈. 오케이. 이거는 해볼게. 치솔 다 해볼게. 요즘 막 아꼈다. 대기형 창단된.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포도시. 진주. 광주. 포도시. 광주야 아이가. 오빠.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시다가 뭐야. 자물시다. 자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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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시다. 뭐고. 광주야. 고마워. 포도시. 지민이. 경주. 유아한. 거고. 아니. 자 다음 코너는 1초 듣고 노래 1초 듣고 아 이거 나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약간 희철이 형님이 진짜 잘하잖아 옛날 거 다 나 다 맞추잖아요 일단은 인스트 듣고 노래 마치기 가겠습니다 한 번에 저희 노래예요 섞여있습니다 섞여있어요? 이거 잘 부탁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몰라 나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그러면 인스트 맨 갑니다 첫 번째 주인아 정국이 주인아 정국이 저예요? 잠시 아 이거 걸걸 두 번째 무대 하나님 정국이 하나 둘 셋 등등등등 등등등등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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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아 정국이 주민아 정국이 저 할게요 스테이 골드 스테이 골드 이거야 이거 어? 한 번씩 파이팅 스테이 골드 이거야 이거 어? 한 번씩 파이팅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 우와 레전드 맞아 등등 파이팅 모스팅을 안 해 동영관을 만나 사랑을 가져가 오오 땀 아 잠깐만 갑자기 우리나라 우리 노래에다 넘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맞춰나 이거를 와 홍삼 어디 있지? 우리 노래도 있고 레전드 노래도 있네 다른 노래도 있다라는 거 홍삼 레츠 겟잇 이거 봐 진짜 소음이 나와 홍삼 레츠 겟잇 가겠습니다 제임살라든지 스테 티어 티어 아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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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티어 그거 말고 딴 거 하려고 했네 아 진짜로? 한우 세트가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맛있잖아 맛있잖아 야 그래도 우리 잘 올라가고 있어 생각보다 가겠습니다 주세요 한우 세트 파이팅 한우 세트 파이팅 아 걸어 빰빰 가벼 바라바바바바바바배 바라바바바바밠 어쩜 사랑 바닥 보면 한 번은 널 맞을지 몰라 나니 되나? 타임리스인데? 아 잠시만 누구 노래에 갔다가 타임리스 저 저 저 지민의 선곡이 SG워너비의 타임리스 된다! 맞어 맞지? 근데 이걸 걸만한 그건 아니었어요? 아 잘했어 아 잘한다 어떻게 하냐? 아 잘하네 태형님 나중에 제목 1년이 가다가 갑니다 지민의 선곡이 네 퍼스널 땡 제육수 알라자쯤 네 제육수 알라자쯤 네 한숨 화이팅 아 오케이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맞아 우와 와우 오참하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 발라드 위주로 나오네 아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하얏게 피어다니 하얏게 피어다니 왜 갑자기 나만 불러요? 하얏게 피어다니 어른꽃은 달가운 밤 약간 작장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뭐지? 그 뭐지? 영화 퀸! 퀸! 오잉 아레스토디! 퀸의 목소리다! 형 어둠을 내밀 소리야 와 야생어 맞춘 거 진짜 대박이다 노래방 18번이야 다른 노래가 나오니까 힘들다 자 다음은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방금도 거의 1초 아닙니까? 방금은 이제 인트로였던 거 같고 근데 이거 계속 들려주려고 갑니다 1, 2, 1, 2, 1 어? 제 역사랑한테! Tonight 제목이 뭐지? G.O.D 선배님의 Friday Night 안녕하세요 나 몰라 이 노래 나 몰라 이 노래는 안 돼 Friday Night 맞아 몰라 몰라 나 패지였어 우리 누나가 패지했어 우리 누나가 나 이 노래 좋아했었어 나 이 노래 좋아했었어 뭐 봐봐 이랬었는데? 이런 노래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갑니다 주세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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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형이 처음 맞은 것처럼 야 걸으라고 걸으라고 하시라고 야 안 걸어 야 안 걸어 안 걸어 야 안 건 게 레전드 와 안 건 게 레전드 왜 안 거냐고 이런 거를 조금만 조금만 아 힘들다 야 좀 옛날 시대에 나오면 진짜 힘들겠다 주세요 네 정말 네 네 정말 네 진짜 거짓말 이거 똑같은 소리 나세요 진짜 이게 이 소리가 진짜 똑같아요 진짜 차라리 그 소리가 더 명확해 불러 드릴까요? 네 아 깜짝이야 뭔데 이게? 저게 뭔데? 아 뭐였지? 이거 뮤직비디오죠 이거 뮤직비디오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래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들려줘도 모르겠는데? 모르는데요? 위험한 노래라고요? 그 소리가 있었다 아 너무 옛날 거 같다 이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좋아 쿵따 리샤바라 빠빠밤 아닌데? 아니야 몰라 안 좀 아니 아니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저 쪽만veda 뭘 너무 유명한 노래를 아무도 모르는데 항상 파이팅 항상 파이팅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예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틀어줘도 몰라요. 그냥 틀어보세요. 그냥 마치. 뭐였지? 아 이건 뭐였지? 노래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이냐? 그냥 TV에 라서 들었던 것 같아. 거북이에요? 듀스에요 듀스. 엄정한 선생님 아니야? 홍성 그룹이네. 유명해도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이러면 어떻게 맞혀? 아니요 저거. 저기 딱. 야야야 앉아 앉아 앉아. 괜찮아 괜찮아. 뭐 한 거야? 전화 찬스에요. 전화 찬스에요. 엄마요. 엄마. 그 영턱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혀봐. 이 노래가 뭐야? 엄마 영턱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엄마 영턱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 영턱스 클럽 모른다고? 엄마! 우리 어머니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멋있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어?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혀봐 봐. 영턱스 클럽 노래인데 맞혀봐. 어? 뭔 노래고? 뭐?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하하하하하하 노래 안 나왔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다시 들어봐. 하하하하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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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노래고? 이거 영턱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니까 그거 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아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모르겠네. 전란 찬스. 제목? 정아이가. 어? 정 정. 정아이가. 어? 정 정. 정이라고 했어. 어? 방규. 정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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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 나이스. 우리 지민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딱 정아이가. 지민이에요. 지민이에요. 아 지민아 잘하네.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문제 맞혔어요. 엄마. 엄마 맞혔어요. 문제. 우리 뺏겼다. 맞혔나? 아 아빠가 맞혔다. 아 알았다. 하하하하하하하 아빠가 맞혔다. 나 끊는다 끊는다. 아. 아. 제일 정확하게 생각하면 될지. 맞아. 정아이가. 아 시험 맞혔어. 우리 저거였는데. 와 이거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기분 좋네. 좋네. 영턱스 클럽 정이라는. 치민아 사랑해. 자 이번에는. 사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와. 신조어 이런 거 아니야? 동요 가사 부분도 해요. 와. 동요 뭐야? 동요. 쪼끈의 문제입니다. 울텅불텅 멋진 몸매에. 아 지민이야 정복이. 아 지민이야 정복이. 네. 멋쟁이 토마토. 정답. 와우. 맞다 그거였지. 야 근데 한 번씩 걸어주면 안 돼? 아 미안해. 맞다 그거였지. 아니ẽ 안 본っち. 오오오구 enser 너무 너무 포은이 뭔가 안 됨. 예aris 너무 문제 states doesn't know what's going to do. 멋진 몸매에. 정무원 야. 축축은 역시 뭐 알지. 됐지. colors 지금. 탑?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고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더 빛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뭐야?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제목도 몰라 어 나 이거 나 동영상 다 똑같이 쓸래 제이홉 찰나 됐지? 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아닙니다 가사 안 해도 뭐 있지 않을까 파란이 많이 들었는데 뜰 마음의 빛이 있다면 주민이야 천국 여름 여름 아닙니다 주민이야 천국 파란 하늘 아니야 아니야 제이홉 주민이 형 찰나 됐지? 네 마음 그러니까요 무슨 마음? 파란색 화이팅 주민이 형 찰나 됐지? 파란색 빨았어요 파란 마음 그리고 주민이 형 찰나 그리고 주민이 형 찰나 파란 마음 옷도 파래 해가지고 우리는 파란 마음 파란색 화이팅 파란 마음 파란 여름 파란 마음 새 파란 여름 지금 두 분이 정답인 것 같은데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란색 화이팅 파란 여름과 마음 지민이 형 찰나 됐지? 지민이 형 찰나 됐지? 파란빛 마음 네? 뒤에 닫았지? 파란 마음 하얀 빛? 땡! 제가 찰나 됐지? 지민이 형 찰나 됐지? 파란 파란 마음 파란 여름 파란 여름 지민이 형 찰나 됐지? 하얀 마음 파란 빛 파란색 화이팅 하하하하 파란 마음 너가 해 파란 마음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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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아니었어? 파란 여름 하얀 마음 파란 마음 파란 마음 파란 마음 파란 마음 파란 마음 하얀 하얀 파랗고 하얘 동요 어렵다 동요 진짜 어렵다 다시 우리 뒤처지고 있어 우리 반발해야 돼 우리 믿을 마음의 빛이 있다 깡기야 깡기야 와 그게 가사 다 예쁘냐 깡기야 빛이 있다 나뭇가지 와 그게 가사 다 예쁘냐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실처럼 아니 취미네 정국이 침야 정국이 거미줄 제이홉 잘랐다 찐 눈 아닙니다 눈 아니야? 약간 빛 같은데? 파란색 화이팅 연 아 취미야 정국이 솜사탕 아 진짜? 레전드네 와 솜사탕이네 와 그러네 알 것 같으면 걸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거 이거 뭐야 나 올리면 돼? 뭐야 나 올리면 돼 나뭇가지의 실처럼 깨끗한 솜사탕 나한테 동심이 있었나봐 깨끗한 솜사탕 깨끗한 솜사탕 깨끗한 솜사탕 야 왜 이렇게 높냐 동요가 와 나 아네 이 노래 아 힘들어 자 노래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주민희야 정국이 네 눈사람 눈사람 파란색 화이팅 네 아기곰 제이홉 찰나단체 네 곰 3마리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곰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빰빰빰 나를 보고 있으며 나는 행복해 뭔데? 근데 뭐냐고 어떻게 했는데 아기곰 아니야? 아아 하얀 털 파이팅 하얀 털 파이팅 인형? 인형? 땡 하얀 털 파이팅 예쁜 아기곰 예쁜 아기곰 전달 나 몰라 이거 하얀 털이는 예쁜 아기곰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나 진짜 몰라 나도 공감하고 싶다 나도 공감하고 싶다 아 또 코 앞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아 아무거나 어려워하셔서 이번에는 3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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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추면 우리 30점이요? 따라잡지 번역기 노래 맞춥입니다 번역기 노래 맞춥 아 맞다 맞다 AI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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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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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률 준다고 그랬어요? 형 파트넨 형 파트넨 아 형 파트넨 이도 불렀잖아 거기에 아 우리 노래잖아 바이 남준 형한테 너무 유리한 가이가 오케이 가시죠 네 네 정답 파란색 파트 네 맞춰라 네 깜짝이야 뭐 이런 거야 되게 힘든 거 같아 아 김희아 정복이 네 이거 걸게요 하나만 하루만 하나요? 네 정답 어떻게 해? 뭔 소리야 하루만 하루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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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제 난 하우맨이 그건 줄 알았어 하우맨이 슬바니 두 마 하루만 이랬잖아 야 얘 재능있네 야 얘 재능있네 근데 저희 230이면 초코가자 가그린 초코가자 한 박스인데 와 씨 한 방에? 형 집중하자 형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좀 집중도 떨어졌거든? 우리 30점이니까 우리 파이팅하면 돼 괜찮아 상남자 양팡맨 투모로우 팔도강산 아닙니다 파이팅 정답 우와 산으로 가 산으로 딱 마이크랍 성남자 아닙니다 피 땀 눈물 전머침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뭐예요 잠 제형 챌런지 잠에 뷰 방금 얘기했잖아 아 진짜 진짜 야 우리 팀이지만 진짜 야 형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이 있어? 마이크 들어 아닙니다 불타오르네 아닙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하셔서 3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움직임 바로 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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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구 그니까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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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낫닫지? 잘 낫지? 제이홉 낫다 제이홉 잘 낫지? 오른문 전쟁 하나 둘 셋 아 팀이네 정국이 네 아 뭔데 아야 아 잠시만요 아 아 그 노래 뭐지? 나한테 나 상해 나 팀이야 나 팀이야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걸게요 야 씨들 껍질이야 야 걸었다 걸었다 심지어 내 귀에도 얘는 아 아 흥탄소년단 이거 자몽 걸게요 흥탄소년단 그거 거시면은 100점 네 한번 걸게요 100점 맞나보다 뭐야 이 순간 그거 맞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와 330점이면 또 야 저게 1등 안 돼 저게 1등 안 돼 너무 동수 역사가 좀 벌어지는 거 같아서 우리가 동수를 붙이시면 장갑하셨던 것까지 해서 상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 오케이 미스 노래 마치겠습니다 미스 노래 미스 노래 아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 세 개 동시에 나오는 거 계단 5점까지 1대입니다 1등 안 돼 2등 안 돼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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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4등 안 돼 와 지금 동객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하나가 안 들려 하나가 안 들려 근데 아 진짜 다들 쩔어해 리듬 타고 계시니까 진짜 쩔어해 다들 쩔어 드릉드웅 아파에서 하나를 해보겠다고 하나가 안 들려 진짜 하나 안 들려 일부러 소리 작게 틀은 거 같아 아 카타고리 빨리 넘어가고 싶다 힘들다 감사합니다 어? 진이야 종국이 드릉드웅 어? 진이야 종국이 드릉드웅 아 진이야 종국이 걸어 걸어 어? 걸어? 사실 이거 걸어야 되긴 해 어 걸자 걸자 하나 걸자 이제 이거 걸자 소소 소재 맞잖아 아뇨 아뇨 나 쓸래 오케이 그러면 야 빈츠는 내가 좋은데 쿠킹크림 가자 어 둘 셋 쩔어 DNA 둘 셋 쩔어 DNA 와 DNA가 어디 있어 마지막에 안 들리다가 DNA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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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웬만하게 DNA가 뭐야 진짜 잘한다 몇 점이에요? 30점 나 진짜 재능 없어 이쪽에 어? 난 재능이 없어 나도 모르겠다 아 이게 약간 빨려 들어가야 돼 하다가 겉에 음악과 안에 음악과 그 사이에 DNA 이게 들렸어 DNA 이거 와 진짜 힘들어 아 레전드네 BTS 노래 끝까지 들어야 되네 마지막 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한번만 그럼 모두가 똑같아요 형님 뭘 대단한 거 사왔다고 얘기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 하나 이 두 음악이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들려 아니 거기 그거를 그 곡을 찾으면서 그 곡밖에 안 들리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한 번 더 어 한 번 더 약간 빨려 들어가야 돼 하다가 겉에 음악과 안에 음악과 그 차이 한 번 더 한 번 더 두 개 두 개 밖에 없는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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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온, 전하지 못한 진심? 아닙니다 해 내가 딱 저거 생각했거든 하나 주세요, 파이팅! 런, 온, 로스트 아닙니다 제이홉 전화 짓짐 전화 좀 뭐? 전화 줘달라고요? 제이홉 잘 나왔지? 런, 온, 에피파니 아닙니다 느린 게 뭐가 있냐 몇 시? 제이홉 잘 나왔지? 네 런, 온, 제로, 클락? 오케이 더 이상 잘했어? 어? 몇 시라고 하셨지? You gotta be happy 나 그냥 갑자기 힌트 오던데? 아, 저 또 힌트 샀어요 오케이, 이거 끝이 나지, 이 문제? 아, 이 문제 너무 괴로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아, 여기서요? 자, 이번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노래 아, 노래같아요 아, 이거 했었죠? 기억나지? 네 나 원 자, 수업부터 갈게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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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 번만 설명해주고 바로 가사로 넘어가시죠 오케이 되게 되게 너무 어마어마한 제목이라 힌트를 잘 줘야 될 거 같아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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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텐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나 방금 가사 표현했어 나 방금 가사 표현했어 아 가사 표현이야? 아 하하하하하 원편의 영화야 저 맨날 후기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뛰면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세임이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오케이 아 지금 너무 현란해서 모르겠어 이제 제목 한 번만 알려주시죠 제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꼬여있다고? 왜 꼬였어? 뭐야 저게? 뭐지? 이게 제목이야? 이거 엄청난 건데? 아 지금 거의 그냥 이거 정답을 지셨어요 저게 뭔데? 제목이에요 이거 와 진짜 어렵다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 가사부터 뭐? 나도 사랑해 너도? 나도 아니 제목은 알겠어 제목은 알겠거든요 오 제목이 뭔데? 제목은 너는 알 것 같아요 제목이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제목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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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 제목을 모르니까 뭔지 다 힘들게 해 봐 제가 볼 때는 저 팀은 몰라요 근데 가사가 진짜 힘들긴 하다 이게 아 근데 네 노래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는데 형이랑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앞에 가자고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제목 다르게 펴요 뭐야 저렇게 하니까 더 모르겠네 제목 이건 제목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제목 그냥 이게 아니었는데? 제목 이게 맞지 오 아 너네 한번 해봐 틀리면 내가 생각한 제목 말해줄게 아니 아 그건 아닌가 보다 일단 우리가 한 걸 얘기해 볼게요 일단 블랙스완 블랙스완 아니야 아니네 아 내가 제목 알려줄게 이거 100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제목 알려줄게 제목 제목은 DNA야 제목은 DNA야 DNA입니다 아 제목은 DNA요 오 DNA DNA 그 아빠 유전자 아니 블랙스완에서 그거 고민하고 있던 거야? 와 형 진짜 다 좋지 이런 거를 잘했어 잘했어 역시 형 명석해 아니 근데 파트를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아 아 지민 지민 지민이야 정국이? DNA 이런 게 말로 만든 사랑이란 감정일까? 아니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표현해놓은 걸로 하나 둘 셋 파이팅 달려 사람 DNA 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꼭 보지 말고 그냥 되게 직사적으로 표현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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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파이팅 DNA 네 DNA 제이홉 잘났다 찐 네 우주가 생긴 그 날부터 계속 뭐냐 휴관식 파트입니다 휴관식 파트입니다 이건 뭐 그럼 정국이가 맞춰방이 그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렇게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가사가 조금 달라요 아 예 거기잖아 거기잖아 아 예 내가 뛰니까 나 그 파트 맞아요 보기잖아 제이홉 제이홉 잘났다 찐 네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에게 뛰니까 으아 애초부터 심장은 너에게 가니까 하여튼 하지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의 향해 뛰니까 아 아 내 구신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애초부터 내 심장은 파이팅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와 근데 빅점이야?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의 향해 뛰니까 자 한번 할게요 가사부터 할 거예요 가사부터? 네 가사부터 너무 힘든데? 가사부터 네 약간 그 제목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가사예요? 네 가사예요 뭐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쉬워요 네 예 예 야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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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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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니 아니지 아 아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내 휨터도 다 내 별자리인데 아니야? 예 예 아 뭔데 이 스크루지 심술쟁이 아저씨야 예 아 아니 별말 설마야? 네 제이홉 잘났다 쟤 벌어? 아 근데 가사로 몰라 아 이게 뭐지? 아 잠깐 그냥 등에 있는 나한테 이거 이거잖아 이거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아니 모래수단이 아닌 거 같아 아 근데 디테일하게 가사를 모르겠어 아 근데 난 알 거 같아 제목은 알아 나 일부러 페이크 줬는데 근데 가사를 몰라 제목부터 알려줘 보조개 아니구나 보조개가 이거 했겠지 아니 가사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거 야 아 근데 등이 가려워서 아 날개뼈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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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날개 네 날개를 내게 줘 네 날개를 내게 줘 그게 뭔데? 네 날개 주면 웃어 네 날개 줘면 네 날개 줄때 네가 날개 날개를 줬어 네가 날개 해줘어 아니 아 아 날개 너 희망을 줬어 제목 알면 바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띵 아 오 와 점점 어렵다 윤 아 아 아 근데 가사 뭐라고 하시네 가사 한 번 더 나는 예 예 예 저 가사는 뭔데 아니, 나 제목도 모르겠어. 뭐야? 아, 저 제목은 왜 몰라? 아, 지민의 선곡이! 네가 준 날개는 악마의 것 스윗하면 웃어놔 빌어빌 아, 좀 달라. 아, 이거 좀 달라. 너의 그 날개는 악마의 것 피땅 눈물. 정답! 심지어 내 파츠구나. 형 컷 해야 돼. 빌어빌 빌어빌 이거 아니야? 전혀 모르겠어. 네네네네.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 야, 이거 얘들이 학습하겠다. 야, 잘하는데? 야, 지영아. 난 전혀 가면 오자. 38년으로 990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골수가 몇 점이죠? 310점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점수. 600... 600... 어, 어쨌든 두 개 다르겠지? 자, 600, 680. 이전에는 그냥 연습 게임. 어, 발판이었고. 재미야. 이런 정보이 팀이 좀 불리하지 않나? 감독님이 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100으로 가고요. 라스트 문제로 끝판왕 할게요. 제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문제 주세요. 아, 진짜 쉬운데. 제 것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 가사. 가사가. 저게 쉽다고? 아,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오케이, 이제 알았어. 뭐지? 뭔데? 너 알면 나한테 좀 공유 좀 해봐. 아, 이거. 그럼 뭐지? 제목도 모르겠어, 나는. 아직. 그게 뭔데? 아, 제이홉 잘 나왔다, 진. 네? 디오니소스. 네? 투명한 크리스탈 짠 속 찰랑 있는 예술. 예술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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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디오니소스. 왜 디오니소스? 아니, 나 디오니. 디오니소스까지는 알았는데. 아니, 나는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일부 맨날 지팡이 나오고. 나 410점이었다. 이 문제는 680점짜리 문제. 와, 580점. 이 문제는 끝나요. 한 세트 가져가시면 돼요. 고마운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고마운 분석. 고마운 분석. 고마운 분석. 누가 먼저 하자, 이거는. 고마운 분석. 고마운 분석. 최영이 찰랑. 최영이 찰랑. 최영이 찰랑. 이거 빨랐다. 다시 런 런 런 런.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난다. 아! 아! 최영이 찰랑. 네, 최영.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정답. 우와. 정답. 정답. 내가 모기에게 오는 것만 알았지. 어, 여기 가야 돼요. 중경싱이 이게 된다. 정과의 여기 앉아봐. 오늘 융기랑 부미야. 잠시 한 번만 여러えて 들어볼 건데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씨를 이기면 하나씩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형은 탕 샀으니까 없는 거네 너 홍삼도 갖고 싶은데 강돔닝을 이겨라 하면 되잖아 나는 홈런볼이지 그럼 나는 홍삼 저 와인이요 저 와인이죠 나 배도라지요 배도라지? 오케이 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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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이 안 돼 진짜요? 정산이요 진게 가위바위보 가만있어 와 찌찌찌 나오잖아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이홉 잘났다지 아 참 잘났다 가위바위보 부럽다 오케이 형은 뭐지? 제가 이기면 와인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제 순서 정했으니까 아 이게 메인 게임이었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돌아 돌아 계속 돌아 정국이 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둘 다 둘 다 나 3편 2순서 할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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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엉덩이 왜 이렇게 잘해? 엉덩이 왜 이렇게 잘해? 가위바위보 오케이 한 발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요 아니죠? 이겼잖아요 한 발 이 정도야? 한 발 이 정도야? 한 발 이 정도야? 와 와인 가져가기 야 야 와인 가져가기 야 야 야 장판 하자 장판 해 장판 없어 장판해 장판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장판해 뭐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엉덩이 형 같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갈게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뭐야 배 돌아서 어딨지?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재호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재호 반가 세트 갖고 싶다 했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재호 반가 세트 갖고 싶다 했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뭘 가져가? 일부러 젖으신 거구나 육개장 육개장 자, 밀크 시술도 좋은 거 자, 지니야 이거 주세요 오늘 키즈 해보시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 신선했어 제이형 9090 9090 윤기 형 있었으면 윤기 형도 박차를 가해서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9995 하면서 끝내볼까요? 달려라 방탄은 4차 산업혁명 AI 스마트폰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고고! 고고! 방탄은 해야지 우리 달려라 방탄인데